7번 매트, 21번 경기입니다. 1번 경기입니다. 주짓수 랜드 윤정관호님은 지금 즉시 매트 6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짓수 랜드 윤정관호님은 지금 즉시 6번 매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부 블루 어댈트 마이너스 76, 홍빈기 선수, 심간부 선수, 홍석진 선수, 서빈준 선수는 지금 즉시 시상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박 1번 경기입니다. 블루 어댈트 남성부 마이너스 97.5, 이현민 선수는 지금 즉시 시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블루 어댈트 남성부 마이너스 97.5, 이현민 선수는 지금 즉시 시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